안녕하십니까 캐릭터 모델러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마블러스의 기초와 익스포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전에 유튜브로 이미 마블러스에 대한 강의를 좀 만들어 놓은게 있긴해요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은 뭐 그래서 전에 그거 스크린샷이 요거에요 요거 자 제일 간단한 러플 드레스 어때 딱 봐도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여서 이걸 제일 먼저 만들어 마블러스 아예 설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두 분? 맛보기만 했다다 자 이거는 교복 교복인데 이 모델도 제꺼 거든요 이거 여러분한테 스크린샷으로 자료로 뿌려진 그 맵핑해 놓은 여자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마블러스 이게 진짜 의상 디자인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하다보면 진짜 테일러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테일러가 되기 위해 배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예 아니시겠죠 여러분 예 네 아무튼 셔츠와 주름치마 그리고 이제 마블러스에서 간단히 체크 패턴만 넣어보면서 리본까지 만들고 예 그 위에 이제 재킷 예 블레이저 예 블레이저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나름 교복의 느낌을 내보려고 해봤어요 예 요거는 이제 바지와 러플 블라우스 예 요거는 클로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데 마블러스랑 같은 회사가 만든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엔 그냥 둘이 그냥 형제라고 봐도 돼요 거의 쌍둥이 형제 근데 웃긴 게 얘가 이제 3D 그러니까 얘는 진짜 조금 실제로 의상을 바로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 용도에 좀 더 특화된 거 그리고 마블러스는 조금 더 게임이나 3D 프로그램 이제 그래픽에 좀 더 특성화 된 거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그냥 둘이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예 그냥 기능 한두 개가 정도 더 있다 클로에 예 뭐 그 정도 예 약간 옷에 그런 그 풀먹이는 아니 근데 풀먹이는 것도 있던데 똑같이 뭐가 다른 거지 그러면 예 예 아무튼 아 덧대는 거 그 옷감을 이중으로 덧대야 될 때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값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어요 예 별 차이는 없다 결국 이걸 다루나 저걸 다루나 인터페이스도 똑같고 예 네 웃긴 건 얘가 그래픽용 아니라면서 얘는 랜더 모드를 지원해 이봐요 스크린샷 이거 보면 품질이 조금 더 좋죠 아깝게 보다 이봐요 그쵸 정작 이거는 그래픽용 아니라면서 랜더는 얘가 더 예뻐요 하하 이거 뭐 어쩌고 였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예쁘죠 네 실제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만들면서 후회했어 진즉에 이걸로 계속할걸 그냥 샷이 예쁜데 하하 알겠죠 러플 블라우스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냥 신기한가요 이건 바지 밑에 슬랙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얘로 이제 스포츠하는 거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히 만드는 거 하나 좀 보여줘야 여러분도 좀 재밌겠지 그러면 타이류 뉴 해도 이 아바타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아바타도 지우고 싶으면 얘 선택을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워져요 그리고 아바타 불러오는 법은 일단은 어디서든 이 스포츠 오비제이를 하세요 그리고 걔를 여기서 파일, 임포트, 오비제이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잠깐만 여기서 아바타가 따로 있으려나 8 그레이드 핌이 내가 전에 그 여자 그걸로 해놓은 거네 불러올 때 보면 오픈과 애드가 있어요 뜻은 오픈 그냥 연다, 애드는 더한다 이 신에서 저 아바타를 더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지금 상황에 맞는 걸로 나는 지금 얘를 지우고 제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픈 여기에 또 불러오고 싶어요 아바타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녹화 중이니까 받아 적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로드에즈 아바타 로드에즈 가멘트 몰프 타겟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 로드에즈 트림은 지금 아예 꺼져 있네요 이게 트림은 아마 패턴인데 거의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로드에즈 가멘트 이거는 이제 옷 패턴 있죠? 평면 패턴 그걸로 임포트 하겠다 그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스크린샷으로 잠깐 보여드린 이거 있죠? 이거 오른쪽에 이거 이걸로 불러오겠다 OBJ 자체를 아바타가 아닌 알겠죠? 그리고 몰프 타겟 이건 뭐냐 여러분 혹시 맥스에서 몰프 다 배우셨을까요? 맥스 몰프 안 배웠어요 전부 다? 다 모른다고 하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 얼굴 표정 만드는 거나 이 캐릭터 얼굴로 해야 좀 더 신기할 텐데 그러면 저를 다시 또 임포트 한번 해봅시다 아까 내가 여기서 어디서 일단은 오픈으로 얘는 그냥 불러올게요 불러올 때 센티미터, 미리미터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일상은 다 미리미터로 하셔야 돼요 원래 공장 그런 표준은 그래서 영상들도 보면 다 미리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작업할 때는 센티미터가 나는 좀 더 편하더라고 그리고 가끔 이게 저 미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 때문에 이 스포트 나중에 하고 나서 보면 사이즈가 10배로 커져 있거나 10배로 작아져 있거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센티미터나 미리미터로 다시 스포트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셨죠 무슨 얘긴지 자 모프는 똑같은 애를 복사하나 더 해요 일단 카피 그리고 얘로 표정을 만들어요 지금 이게 디시메이션을 돌린거와서 와이어 구조가 엉망인데 그냥 일단 이렇게 표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 커스터마이징 한거 있죠 뭐 입 크게 눈 크게 그게 그것도 다 몰프 타겟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으아 찢어진다 없어 없어 시미틀이 줘야 돼 무슨 소리야 동시에 이거 켰잖아 내가 방금 아 이게 시미틀이에요 이거 이게 시미틀이야 이거 지금 알겠죠 자 볼이 빵빵 화났어 눈도 더 부릅뜨고 흐흐흐흐흐흐흐흫 뭐 이런 아무튼 표정을 만들었다 표정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defe 모퍼 모퍼 몰프 몰퍼 몰프에 ER 붙은 거예요 몰퍼 예 여기서 픽 오브젝트 프롬 씬 해서 이 표정 바꾼 얘를 픽해요 그럼 이렇게 등록돼요 똑같은 메시를 복사해서 위치만 옮기네 몰프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 옆에 수치 늘리면 이렇게 제 표정이 돼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맥스에 있는 이런 스택에 있는 수치들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키를 켜놓고 오토키는 단축키 N이에요 켜놓고 여기에서 수치의 변화를 주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밑에 키프레임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시프트 드래그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났어요 키프레임에 이렇게 시프트 드래그를 계속 켜놓는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무한 루프 무한 루프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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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여러분 이게 몰프입니다 근데 아까 마블러스에 몰프는 왜 있냐 그럼 똑같이 해도 애니메이션이 돼요 동작 걸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자체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발목에 링이 있다 그러면 발목보다 훨씬 큰 도너츠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몰프 타겟으로 발목으로 쪼아지는 몰프 타겟 하나 더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몰프 타겟으로 임포트 하면 이 안에서 발목으로 링이 쪼아지는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다 옷 패턴을 집어넣으면 발목이 이렇게 쪼아지는 거야 이렇게 엄마인지 모르겠지 그리고 마블러스는 이제 단축키들이 있는데 숫자키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뷰포트 옮기는 거예요 맥스랑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뷰포트 돌리는 거 잘 안 써요 그냥 알트 클릭, 알트 중간 클릭하면 이렇게 알트 중간 하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고 그냥 중간 클릭하면 이렇게 패닝이 돼요 그리고 확대 축소는 그냥 스크롤이에요 이거 저도 할 때마다 헷갈려서 맨날 만져보고 알아요 이게 3D가 다 통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툴마다 기능들이 다 다르니까 통합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강제로 얘로 한번 셔링 스커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패턴창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 패턴창에 메뉴들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 가로 가로에 저기 보면 단축키들이 있어요 저렇게 G 보이시죠 여기 보면 H 그래서 쓰다보면 답답해서 단축키를 외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다각형을 만드는 이 H 얘로 해서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하지? 잠깐만요 저도 가이드가 좀 있고 쟤한테 얘를 입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너머리스 했잖아 너머리스 했잖아 일단 얘는 닫고 그러면 쟤로 시작할게요 얘는 속옷을 만들어서 미리 좀 입혀놨어요 얍 요렇게 속옷이 왜 이렇게 광택이 나지? 뭐지? 깜짝아 이게 뭐야? 뭐야 몰라 무서워 왜 광택이 나지? 안돼, 베끼지마 아니 잠깐 컨트롤 K가 아닌가? 프리즈 컨트롤 K 맞잖아 컨트롤 K 그리고 언 스트렝슨 이건 뭐냐 원단을 강하게 스트렝슨 이에요 그래서 스트렝슨 이미 먹여 놓은 상태가 좀 뻣뻣하라고 그래서 이게 노란색인데 이걸 컨트롤 H 컨트롤 H가 이제 원단이 덜 뻣뻣한 상태 원단이 덜 뻣뻣한 상태 컨트롤 H에서 약간 노란색이 되면 원단이 뻣뻣해진 상태 그리고 뻣뻣한 거 말고 그냥 여기서 고정되라고 제가 프리즈 락을 걸어놨어요 프리즈 거는게 컨트롤 K에요 그래서 프리즈 거는 순간 이렇게 파란색이 돼요 이제 얘는 안 움직인다고 이제 그래서 컨트롤 K 프리즈 풀고 저 주요 부위를 좀 가리고 다시 컨트롤 K 락 이게 지금 빈 공간으로 옷을 옮겨버려서 걸칠 데가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던 중인 거예요 지금 여기 중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중력 받아서 계속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와아 그래서 이게 바닥에 널브러져요 이거 계속 냅두면 아우씨 너무 느리다 이렇게 느릴 일인가 얘가 이러고 있어서 그런가 그만해 멈춰 글쎄 아무래도 모르겠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스톱 이야 바닥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막 캐릭터 망초가 엄청 길어서 바닥이 쓸리고 있고 막 그런 거 이걸로 하시면 돼요 멋있게 나와요 되게 지금 오후 반에 리치형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로 하고 있어요 망초를 그래서 마블러스 이거 다루는게 그러니까 실제 옷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다 보니까 주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바닥에 던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 브러쉬로 리터치를 좀 더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서 마블러스를 안 쓰는 작업자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막 지 브러쉬로만 다 하는 그럼 그 사람들의 손의 그 주름의 느낌이랑 이런 시뮬레이션 건 주름의 느낌이랑 달라서 그럼 또 그 밸런스 맞춰주려고 어쩔 수 없이 또 후보정을 하는 경우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퍼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3d 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프로포티 씬 씬에서 가서 맨밑으로 내려 보시면 시뮬레이션 프로포티스 여기서 이제 이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거기에 이제 옵션들을 설정해줄 수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써본 건 없는데 중력 있어요 여기 중력 이거 중력 끌 수 있어요 무중력 우주공간 부유해요 이제 자 지금 떠있는 상태에요 우주 저놈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공주에 떠있는 상태에요 파티클 디스턴스 옳아서 그런가 어 자 일단 패턴 잡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파티클 디스턴스라고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뭐냐 저게 이제 하이폴로 만들거냐 로우폴로 만들거냐 결정해주는 거에요 파티클 디스턴스 각 폴리곤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요 거리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거리가 짧다 하이폴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는 처음씨라면 기본값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20 자 20일 때 지금 옷 되게 부드럽죠 여기 자 20으로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어 봐봐요 요정도 로우폴리곤이 된 거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어 5일 5일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일 때 폴리곤 구조 자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많죠 네 네 이게 폴리곤의 거리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아이씨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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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를 좀 줄이고 무중력의 상태로 봐봐요 이렇게 공중에서 우주 공간 지금 그냥 부여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이해 되셨나요 네 네 네 그 치마나 이런 거에 이렇게 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이렇게 무중력으로 시뮬레이션 걸어도 나름 괜찮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바람 날린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해 되셨죠 심지어 반중력도 됩니다 반중력 씬 맨 밑에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아까 이제 기본 그래비티가 마이너스 9800 이거든요 그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냥 플러스 9800 반중력이에요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위로 으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은 마이너스다 그 이런 패턴을 만들 때 물론 저는 지금 미리 만든 제 걸 보고 좀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버벅이기도 힘들고 해서 근데 여러분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옷 패턴을 좀 구하세요 뭐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코트 코트 패턴 이렇게 영어로 쳐 그리고 검색하실 때 항상 영어로 검색하는 습관을 좀 드리세요 코트 패턴 치면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보이시죠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드시면 돼요 그냥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블러스 참 쉬워요 그냥 최대한 비슷한 복식의 현대복의 패턴을 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을 보고 자기가 좀 더 변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다른 팁인데 실무에서 그 옷을 내가 마블러스로 만들 예정이다 그럼 내 옷 중에 최대한 그 옷이랑 비슷한 거 입고 가세요 회사에 일상복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그렇다면 진짜 판타지 코스프레 하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슷한 옷 진짜 입고 가면 진짜 도움되어 농담 아니고 이게 여기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봉제선 봐야 되고 어디가 어디랑 엮여 있고 어디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볼 때 진짜 자기 옷 보는 게 진짜 제일 완성된 상품이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게임회사 복장이 프리하였다고 맨날 추위에 입만 입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난 추위에 입만 입고 다녔지만 자 소론이 길었네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항상 지금 이건 완성분이잖아요 아참 아까 패턴 이거 불러오는 것부터 이미지는 이미지는 여기 애들 백그라운드 이미지 얘로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 방금 바탕화면에 어? 이 패턴이 얘가 또 있네 아 얘도 이거 하기 좋은데 네 아무튼 방금 다운받은 패턴을 이렇게 불러오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즈는 여기 스케일 예로 조절하셔야 돼요 200 음 조금 얘한테 그대로 입히기엔 좀 크죠 한 150 네 요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고 어 오파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게 비춰서 보여야지 실루엣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캐릭터랑 그래서 투명도는 여기서 조절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제 여기로 고정돼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나 다시 크기를 또 바꾸고 싶다 그럼 다시 우클릭해서 또 애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얘를 활성화하고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미지를 참고하실 때는 이렇게 예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미지를 참고 안 할 거니까 헤드 백그라운드 이미지 해서 얘를 리셋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자 옷을 만들 때는 여러분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되게 복잡하죠 이거 근데 원본은 제가 물론 제가 만들었던 거니까 원본을 알고 있는 건데 어 일단 여기서도 시미틀이가 됩니다 좌우대칭 대칭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절반만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옷이 좌우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칭이 아니면 또 이 얘기가 다르지만 옷 자체가 그리고 만드실 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저 곡선들 있죠 곡선들은 다 무시하세요 맨 처음은 뒤에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곡선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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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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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닫아 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을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내 캐릭터 몸 사이즈에 맞추라고 요 2D 패턴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지가 지금 허리 되게 잘록하죠 이거 네 네 근데 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건지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실넷이 달라요 네 그쵸 전 제가 허리를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어차피 창구형이니까 대략적인 사이즈만 네 자 일단은 요렇게 됐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중간에 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가른 거라서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요 두 개가 합쳐진 이 절반의 모양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를 잡아놨고 어 편집은 Z Z를 누르시면 이렇게 점선면 편집이 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근처에 있는 점에 이렇게 위치가 맞을 때 이렇게 분홍색으로 스냅이 좀 걸려요 아시겠죠 네 참고 좀 하시고 어 일단은 단순하게 직선의 형태로 하고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제한테 입히기엔 살짝 앞에 패턴이 조금 클 것 같긴 한데 핏도 나중에 조절할 수 있고 요 기즈모 기즈모 기즈모는 여기 프리퍼런스 여기 기즈모 가서 보시면 기본은 스크린으로 돼 있고 로컬로 로컬과 월드 이렇게 세 개를 지어내요 요 세 개 차이 아시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겠죠? 자 스크린은 화면에서 이 축을 화면이랑 마주보게 정렬을 항상 해주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네 뷰포트를 돌려도 기즈모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맥스에서 모델링할 때는 이 스크린 모드를 좀 많이 써요 보고 있는 이 상에서 얘가 좀 더 이쪽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해 되셨죠? 그리고 기즈모에서 설명이 또 좀 많이 새는데 로컬은 그냥 이 얘 자체의 90도로 정렬해준다 그 로컬이에요 월드랑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좀 달라요 로컬은 뭐지 왜 월드랑 똑같이 얘는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면 아무튼 로컬의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 좀 다른가 봐요 로컬 추위의 개념은 그 다음에 그리고 기즈모 월드 월드 무조건 이제 이 월드의 90도 그냥 이 메시가 어떻게 돼있던 거네 근데 아까 로컬도 똑같아서 왠지 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저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척척박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미 지금 컨트롤 뒤로 복사가 됐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시미트리 패턴 컨트롤 D 이해 되셨죠? 네 위드 쏘잉은 쏘잉 이거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네 당연히 옷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바느질 해야겠지 네 그렇다고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선과 선을 클릭만 해주면 바느질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바느질 정보가 이미 패턴에 있을 때 그 바느질 정보도 같이 반대편에 복사한다 그게 이제 위드 쏘잉이에요 단축기는 컨트롤 D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만들면 기본적으로 옷의 패턴은 목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대부분 뒷 패턴이랑 똑같아요 거의 여러분 티셔츠 보면 앞면 뒷면 가끔 구분 안되서 뒤로 입는 경우 있죠 예 원래 이렇게 목이 살짝 앞부분이 늘어나있다 뿐이지 패턴 생긴 게 거의 똑같아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뒷판도 거의 복사해서 만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뒷판 그러면 자 지금 뭐 여러분 이미 눈친채셨겠지만 3D창에 이렇게 패턴이 바로바로 생겨요 2D에서 완성될 때마다 자 그러면 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뒷판이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90도로 네 좀 귀찮죠 그래서 컨트롤 G 누르면 바로 뒤집힙니다 와 뒤집혀 컨트롤 G 바로 뒤집혀요 그냥 플립 노말이에요 컨트롤 G 우클릭하면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 G 어디갔냐 여기 플립 홀리... 아 노말이 아니라 홀리젠틀리구나 가로로 뒤집는다 요 뒷판을 이렇게 갖다대고 그리고 원래 저 기본으로 제공하는 아바타는 패턴을 바로 그 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둥글려 주는 것까지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몸으로 그냥 굴러오기만 한거라서 그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 패턴 4개를 일단 팔은 일단 무시하시고 4개를 일단 먼저 만드는데 약간 좌우폭이 좀 펌퍼짐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가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실 수 있고 비율을 맞춰서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 기즈모들 있죠 여기 동그라미들 이걸 더블클릭하세요 그러면 이게 색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줄이시면 이제 비율 맞춰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회전은 요 위에 얘로 이렇게 회전 으아 회전 이게 회전이 왜 아 시미트리라서 그래요 이거는 시미트리가 아닌 두 개만 잡고 이렇게 회전하면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는 무슨 설명이야 도대체 자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시고 어 일단은 둥글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 둥글리는 거 그러니까 곡선을 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바느질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N 키보드 단축키 N 여기 있어요 버튼은 세그먼트 쏘잉 얘는 이제 길이가 똑같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바느질 할 양 양선의 길이가 당연히 길이 차이가 나는 걸 바느질 할 수도 있어요 더 긴 천을 더 짧은 천에다 바느질을 한다 그 더 긴 천을 짧은 천에다 바느질을 해서 지금 이 옆에 있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울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N 이렇게 하면 이제 바느질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십자 이거 두 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느질의 방향성이에요 이거 방향성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체에서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클릭 그냥 클릭 하시면 이렇게 앞뒤로 바느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 왜 이렇게 느려 보세요 이렇게 가상의 바느질 된 손이 이렇게 입체에서도 확인하기 좋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저 바느질 해 볼게요 얘랑 네 는 아니고 반대쪽 이쪽 뒤집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하시면 이렇게 반대쪽도 지금 시미틀 상태여서 바로 바느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만약 시미틀이 깨고 싶다 그러면 이 A 눌러서 태그 선택하시고 우 클릭하셔서 여기 인스턴스 패턴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밑에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 하시면 연결이 깨집니다 시미틀이 깨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옷이 완벽한 좌우대칭이 아니거나 뭐 뒤에서 이렇게 단추 같은 걸로 덧대진 원피스 있죠 뒤로 자크 올리는 거라든지 그러면 한쪽이 한쪽을 덮어야 되잖아 살짝 네 아시겠죠? 그럴 땐 좌우대칭을 깨야 돼요 네 자 간단히 마저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아 이 십자표시 뭐냐면 그 방향성인데 어 예를들어 가운데 얘랑 얘도 바느질 해야겠죠? 얘를 하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반대로 바느질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바느질 방향이 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밑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느질이 이렇게 되면 뒤집힌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꼬여 있죠 이렇게 이대로 시뮬레이션 걸면 이 위에 처음이 위에 쳤네 이 부분이 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뒤집혀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찌그러질 거예요 크아 크아 섹시해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 방향성에 유의하라고 일부러 저걸 저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하게 위아래로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집혔다 그러면 자 처리 방법은 여기 에디트 쏘잉 단축키는 B에요 B B N M 키보드에 보면 세 개 붙어있어요 B N M 그래서 B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느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선택이 안되냐 야 아 잡힌 거였구나 아 미안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누르면 뒤집어요 다시 네 저도 이거 저도 나름 거의 독학이다 보니까 마블로스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거를 맨날 B로 얘를 잡고 지우고 다시 쏘잉하고 저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어리석었던 지난날 뒤쪽도 바느질 자 요렇게 하면 바느질이 돼서 당연히 바느질이니까 자연스럽게 압기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음 어우 어우 핏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네 의도와 다르게 근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바느질 이런거에요 네 지금 당연히 곡선 처리 하나도 안해놔서 저 옷이 봐요 지금 다 답답하죠 지금 곡선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물론 저런 핏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저 불편해 저렇게 실제로 입고 다니면 걸려 막 움직일 때마다 근데 차이나 카라 약간 약간 중국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취소하고 아니 취소 이전에 자 그렇게 돌렸을 때 시뮬레이션 돌린 애를 다시 2D 패턴화 해주는거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준거 우클릭 여기 보시면 리셋 2D 어레이지먼트 또는 리셋 3D 어레이지먼트 리셋 3D 어레이지먼트는 맨 처음 3D로 얘가 생성될 때 위치로 다시 리셋해줘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리셋 2D는 그냥 이 2D 창 위치로 3D에서도 그 위치로 리셋해줘요 리셋 2D 어레이지먼트 요렇게 차이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바느질은 일단 바느질은 일단 지우고 곡선 처리부터 먼저 좀 할게요 자 곡선 보자 정면에서 어 일단 곡선을 넣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여러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자 C 일단 요거 에디트 커버처 C 키보드 단축기 C 이렇게 하면 이런식으로 곡선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우왕 자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됐고 그리고 다시 C 근데 웃긴게 C로 이걸 잡아서 요 끝에 이걸 다시 또 편집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되고 또 Z 눌러서 이 점선면 편집 모드로 가서 얘를 잡아야 이 회전의 곡률을 설정해주는 이 핸들이 생겨요 이거 포토샵 펜툴이나 일러스트 펜툴 써보신 분은 이거 바로 이해되실 거에요 뭔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펜트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 프로그램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블러스 여러분 참 쉽고 좋아요 이해서랑 아무 관계 없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C 그래서 계속 이렇게 C로 커브를 좀 주고 뭐 이렇게 커버처를 옮겨주면 되고 이게 지금 허리에 잘록한 라인인데 선이 하나 더 있나 네 더 있네 자연스럽게 뭐 대중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물론 저것도 수치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테일러는 아니잖아요 진짜 테일러였거나 우리가 의상 디자인 하는 사람이었다 의상 디자인 하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손으로 먼저 그려요 이거 하기 전에 손으로 먼저 그리고 그 잎이 마네킹이나 아니면 모델이나 그 사람의 칫솔 제사 그 사람의 칫솔에 맞춰서 길이를 설정을 해놓고 그 길이에 철저하게 맞춰서 이걸 다시 또 도면을 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까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차이만 안 나는 정도만 길이를 맞춰주시면 웬만해서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우리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길이 보면 여기 선택된 거 길이 보이죠 45.98 45.98cm인 거예요 지금 459mm인 거니까 45cm 지금 얘가 실제 178cm 정도 되는 여자 키거든요 지금 거의 실제 옷이랑 같게 나온다고 보시는데요 물론 굉장히 큰 사람 기준에 여자 178cm 굉장히 큰 거죠 아무튼 그런데 길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건 Shift Z 누르시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요 Shift Z Shift G라고 해야 되나 G 알겠죠 Shift G 그래서 근데 이 Shift G를 제가 굳이 추천 아니 보면서 하면 좋긴 하는데 가끔 강박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0.98까지 다 맞추려는 애들 다음 변의 길이를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일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45cm다 그러면 반대쪽에 바느질이 되는 애의 길이가 한 42cm? 한 3, 4cm 정도 차이나는 그 정도? 까지는 무리 없이 바느질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집착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게 돼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아시겠죠?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자기 고백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C 옆에 V 있는데 이거 이건 이제 아까 이 끝에 있는 이 핸들로 공유를 정하는 거랑 말고 다른 방식인데 중간에 핸들 점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점 선위의 점을 V는 그래서 잠깐만요 V 이렇게 점 점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래서 이 점을 잡고 지우면 거기는 또 좀 뻣뻣해지고 이 점 지우면 또 뻣뻣해지고 이런 식인 거예요 핸들과는 또 좀 다른 커브만을 위한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 그래서 얘는 실제로 선이 나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선이 나뉘는 건 이 검은 점이고 얘는 공률만 결정해 주는 점이에요 둘이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C로 하냐 V로 하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애받지 마세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써보시고 내 손에 더 잘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 부분에도 이게 V넥 물론 V넥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C U넥 U넥 그리고 밑에도 약간 라운드 지게 예쁘죠? 네 그러면 라운드 지게 이렇게 핸들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야 이게 일이 더 빨라집니다 처음부터 곡선 다 만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아까 길이 맞추는 게 보세요 여기 아까 바느질 대변의 길인데 달라졌죠? 44cm 얘는 45cm 이거 지적하지 마세요 여기가 이 얘기에요 아시겠죠? 얘도 물론 곡선을 줄 건데 이거 이거 하다보면 길이 이거 신경 쓰이거든 이거 아 진짜 아무튼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이 없어요 진짜 잘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다 해봤어 내가 꼰대 다 했어요 자 곡선을 주고 아 근데 아까 앞판 뒷판이 거의 비슷해 목 부분은 좀 차이 난다고 그랬죠? 네 목 부분은 항상 이 뒤쪽이 너무 내려오면 안 돼요 이 목에 이게 뒤쪽이 너무 내려오는 순간 그 늘어진 러닝돼요 자 이렇게 올리고 거의 직선만 아닌 정도? 거의 요정도 돼야 돼요 뒷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왜 옷 뒤집어 입었을 때 목 졸리는 느낌 느껴보셨죠? 네 목 졸린 게 이래서 그래요 뒷면이 뭐 바느질을 꼭 다 하고 해야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걸로 가봉이라고 하죠 이제 미리 천 패턴을 잘라가지고 마네킹에 입혀놓고 디테일한 걸 더 잘라서 네 근데 그러다 실패하면 천 값이 또 들잖아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미리 입혀보는 거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 가상으로 의상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로 지금 보세요 아까보다 핏이 좋아졌죠 지금 네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이 크면 여기가 떠요 가슴이 커서 그래요 난 가슴이 커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아무튼 이렇게 입혀놓고 위치를 옮겨가면서 핏을 계속 조율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 곡선을 좀 더 넣으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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